여러분은 지금 KBS 쿨FM 썸머썸 페스티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휘씨, 근데 수아씨 어디 가셨죠? 어? 그러게요? 너무 더워서 혹시 잠깐 이탈하신 건가요? 아, 수아씨가 그런 분은 아닐 것 같고 제 초구로는 이 무대를 더 뜨겁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뜨겁게 노실 준비되셨어요? 지금 저기 수아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빌리입니다. 땡, 땡 B or J 난 저것 잘 몰라 What am I? Who am I? Damn Hocus P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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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cus 대체 who I am? But I'm feeling funny Don't know what to say Hocus Pocus, Get it 대체 what I am? Do I look so funny? You know what I'm saying? Watch myself B or V What I am? Oh It's like, it's like I'm so happ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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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love it It's like I'm like, I'm so happy I'm feel like I'm so happ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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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투자들, louder, 그게 전부 나라 What I do M-O-T, P-O-J 중요하지 않아 What am I? Who am I? How does it focus again? 대체 who I am? But I'm feeling funny Don't know what to say How could it focus again? 대체 who I am? Do I look so funny? You know what I'm saying You watch myself Fa-fa-fa-fa-fa-fa-fa-fa-fa Fa-fa-fa-fa-fa-fa I-i-i-i For love Uh yeah Uh yeah All righ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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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et me show ya Zαι 멋대로 He's September right Come get it my side Who is the person who I am? Who are you? Can you feel the vibe? Loving but first and first and first Focus, focus again I know who I am But I'm feeling funny Don't know what to say Focus, get it I know what I am You don't want to shout it I just want myself Watch mysel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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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mysel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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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mysel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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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myself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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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myself 네, 여러분 저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 뷰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의 대행 호커스 포커스였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무대를 하니까 더욱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뒤에 달이 너무 예쁘게 떴어요. 그러니까요. 보인 돼요 달? 이쁘죠. 이쁘죠. 이렇게 또 예쁜 풍경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데 멤버들 저희가 지금 오늘의 두 번째 섬 핫하게 놀아도의 데미를 또 장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희 티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네. 소리가 작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다음 곡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더위를 조금 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곡이 있죠? 지효씨. 맞아요. 여러분 다음 곡 궁금하신가요? 네. 다음 곡은요. 이제 윤종신 PD님의 원곡으로 저희가 저희 빌리가 트랙 바이윤요. 트랙 바이윤. 저희 빌리가 윤종신 PD님의 트랙 바이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빌리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렸던 곡이 있는데 한번 무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같이 불러주세요.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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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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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민수야 사랑해 사랑해 풍속의 어둠의 꿈 밑에는 예쁜 그릇 어둠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던지고 불압재 끝에 이래 지리롱 장식을 장식해 너무 귀엽다 시원한 빙수 이 갓 뒤여 빙수 너무 달고 와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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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너무 좋아요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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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빙수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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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은 이게 왔다 빙수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민수야 밥빙수야 높지마 높지마 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민수야 사랑해 사랑해 주의사 밥 다 조릴 때 쏠 땅은 충분히 잘 또 편리게 그날이 연유 빠지는 수없었네 예! 알콜 너무 쉽네 알콜은은 다큐 사각사각 다 건너경 You are amazing all my 사랑해 약속이 날 수는 내가 너든 너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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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그 빙수 민수야 사랑해 사랑해 민수야 파인수야 높지만 높지마 제발 민수야 파인수야 사랑해 사랑해 민수야 파인수야 높지만 높지마 팝빙수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빙수야 팝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꼭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작가님께서 주문을 가지고 괜찮았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빌리의 아주 핫한 무대부터 열기를 살짝 시켜줄 시원한 팝빙수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시원해지셨나요? 네 지금 즐거우신가요? 네 수아씨 이렇게 MC를 하다가 무대를 하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이 모령에서 바다와 함께 섬이잖아요 섬 MC도 하고 무대도 하니까 좋은 추억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의 작은 코너 선뽑기 랜덤 질문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가 뽑아주실래요? 시윤이가? 뽑아볼까요? 시윤이가 뽑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제가 뽑겠습니다 한번 뽑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네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뭔가요? 짱구도 질문이 뭔가요? 질문이 짱 현지 버전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은? 업적 업적 업적은? 뭡니까? 아 업적? 네 업적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최고의 업적 내가 이룬 최고의 것 가장 잘한 것 가장 잘한 것 잘한 것 응 자랑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네 너무해요 그러면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업적은 아무래도 저희 지금 7명 빌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고맙습니다 와 완벽했다 너무 좋은 대답이었던 거 같군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이제 빌리의 마지막 곡 소개해 드려야 하거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의 마지막 곡은요 긴가민가요 The Strange World 라는 곡이에요 네 그럼 빌리의 긴가민가요 함께하면서 빌리 분들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의 긴가민가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러분 후렴 부분 아시나요? 그러면 거기 부분 다 같이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기대할게요 또 고민 중 사라진 빌리 참견은 쉬찬데 선택은 어려워 책임은 무겁고 어깨 축담 몸속엔 무언가 꿈틀거려도 난 어렴스럽게 한 번 참아 엄마 아빠는 왜 영정히 일수래 말통하는 건 여우 친구 어렴 좋은 선행 스트레인 국랑 남녀 alguém 이리 더 헷갈려 이건 컴플레인 단 그런거라 해 이상해 왜 긴가민가요 이거 한 달 특이하나 해 말 못해 브레이킹감인가요 도대체 무슨 상황 Hey don't play Hey don't play 찾아낸 Really 나 같기도 해 꼭 같애 기준은 뭐 내가 옳아 달렸다가 그렇다면 지났다가 찾으러 가 Come catch me now Yeah 고민하소 도망친다 말하면 왜 이리 참을 수 없니 No way 다들에 맞춘 내 꽃 같은 표정 상상의 묘미인지 Why 그게 다 맞다면 Oh 난 두근 건가 뭐 Oh 내가 그려왔던 곳 꿈이 없다면 종일 점자 내게 낫지 Are you Welcome to the strange world Wow 1,4,3,3,2,1 늘 너 난 헷갈려 Can't complain 다 그런거라 해 다 그런거라 해 이상해 Breaking gum인가요 Can't explain 또 특이하다 해 말 못해 Breaking gum인가요 Let's go 이리저리로 군대요 하루 종일 난 left and right 맘에 추는 나를 놀려 Baby 맘에 야요 네가 맞고 넌 뒤였어 작은 실수도 X or O 맘에 잘해서 눌대요 Oh my Baby 맘에 날 마주 보는 맘에 11 이 거울 속 빌리는 누군데 고갬 등 궁금증 정답은 하나인가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어 왜 Let's try 어느 건 없어 뭐라 해도 왜 속해 선율기 좋다 Can't complain 그런 거라 해 이 말상 해 브리킹감인가요 Can't explain 너무 특이하다 해 말은 못해 브리킹감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